아직 유명사는 아니죠? 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구독 누리 좋습니까? 안녕하세요 요리나구 채널입니다 어 прок dit YEET 옛날에 유명산에 뭐 튜닝 단속 하고 그런다던데 그런 거 없었나봐요 옛날에 그랬을 때 이제는 많이 안 와요 와인딩 가실 거면 먼저 가세요 아 여기에요? 네 chiar시작 저는 천천히 올라가도 됩니다. 저도 천천히. 올라가세요.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. 저도 많이는 안 듣겠지요. 여기가 유명산이군요. 추열하겠습니다. 축축한 느낌인데. 네. 땅이 젖어있어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젖어있는게 아니라 눈이 있는데요. 오른쪽에. 여기 젖어있네. 조심해야겠어요. 제미는 잘 따라하고 있니? 네. 정상에서 뵈요. 정상에서 뵈요. 이야. 궁뎅이 빼지는거 봐. 궁뎅이가 아스팔트로 마주 오나가는데. 인 퀄너 궁냐. 인 퀄너 궁냐. 아 원래 저런게 있었어요? 네 이렇게 있었어요 다 알차들 그 위에 다 장사가 안되가지고 알차들이 안오니까 오히려 저기 방석이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있으면 더 안좋더라구요 아 아 다 없어졌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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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